안녕하세요. 코어에스 다연, 쥐이입니다. 네, 저희는 지금 몽클레로와 젠틀몬스터 지니어스 쇼 현장에 와있는데요. LCD 선글라스와 어울리는 아이템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오블랙이 포인트입니다. 컬렉션 의상도 너무 인상 깊었어요. LCD 선글라스도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마치 뭔가 디지털 세계에 와있는 느낌이었는데 새로운 자국을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함께 즐겨주세요. 감사합니다.